광주 서구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구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노후된 금홍주차장 7곳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4면의 대상으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재정비를 진행했고, 편의시설 설치 의미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서구는 지역 곳곳에 경사로를 80곳 이상 설치하고 휴대용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